한국에너지공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건물 에너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1985년에 설립되어 노후된 설비들이 많았습니다 낙후된 건물 시설들이 에너지 낭비 요소로 남아있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등유 보일러, 냉난방기, 전력 사용 설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진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제공하여 내 건물의 에너지 성능 확인을 통해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라산은 이번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의 총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녹색 부분은 전열체 콘센트가 사용되는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조명이고요 오늘 출근은 한 7시 반에 누군가 첫 출근을 하셨나 보네요 이때 조명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9시 정도에 사무실에 많이 출근하셔서 지금 콘센트를 일괄적으로 제어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시 정도 되니까 더우셔서 냉난방기가 본격적으로 부동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빨간선이 목표로 하는 한계량 이걸 초과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양인데 1시부터 시작해서 이 양이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안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NX 테크놀로지 대표 남주현입니다 먼저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후된 건물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에너지가 많이 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호라든지 기타 노후된 에너지 기기들, 보일러 이런 곳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문제보다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한 기기들을 사용해서 자동화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포인트는 거의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냉난방기, 두 번째는 조명, 세 번째는 전열 콘센트가 있습니다 저희 냉난방을 제어하는 스마트한 온도 조절기, 스마트한 조명 제어 스위치, 스마트 콘센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동작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축전 비교해서 현재는 한 10여 퍼센트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폭은 점점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건물들에서 에너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노후된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에너지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참 좋는데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관리하기 참 힘들어서요 기술의 힘을 빌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효과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처럼 이런 ICT 기술들이 활용된 기술들이 널리 이렇게 만약에 확산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넷제로로 가는 당연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홍영삼이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관 공단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가 저희가 바뀌게 됐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 허브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스마트 허브 안에서 전력량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비되는 전력, 그 다음에 켜져 있는 여부를 저희가 스마트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지하 경로 식당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노후화됐던 에어컨 한 대로 운영이 됐던 것들을 세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냉난방이 효율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보일러 교체도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보일러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연료 낭비도 좀 심했던 보일러인데 올 겨울에 이제 보일러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연료 감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네 당연히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어 특히 이제 좀 오래된 기관들 노후화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건축된 기관들에 비해서 전력량이라든지 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뿐만이 아니고 어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좀 도움이 필요한 것들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효과를 많이 보신다면 전력량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감축도 되고 어 결국은 그게 또 환경부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제공밤